아유 정신없어. 그만 좀 들락날락거려. 어릴 때 누구나 한번 좀 들어본 잔소리 다들 기억하시죠? 이제 우리 아이들 부모님 잔소리 걱정 없이 마음껏 들락날락할 수 있는 곳이 활짝 열렸습니다. 어린이와 가족 모두가 함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미래 놀이터 들락날락. 도기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따라와. 비피. 지난 9월 부산시청 로비에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친고 깨꼬리만큼 밝고 고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아이들. 어린이를 위한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대망의 1호점이 시민의 품으로 들어온 날입니다. 비피. 부산시청 들락날락은 시청 1층 로비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어린이는 물론 온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놀이와 독서가 가능한 창의력공간과 미디어아트 전시관, 3D 동화체험관, VR 실감공간 등 디지털 체험이 가능한 상상력 공간, AI 강좌, 코딩, 영어 놀이 등을 할 수 있는 학습공간으로 나누어져 있답니다. 이곳은 어린이가 넘버 1! 내가 놀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체험하고 싶은 것, 모든 것을 자유롭게 뛰어놀며 즐길 수가 있어. 들락날락에선 그 무엇도 부럽지가 않어. 게다가 10월부터는 영어, 코딩, AI 등 다양한 강좌도 열리는데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저도 지금 바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봐야겠어요. 공휴일만 빼고 상시 개방하고 있으니 우리 어린이 친구들 모두 모여 북이랑 함께 즐겨봐요. 앞으로 2030년까지 부산시 전역 곳곳에 500여기를 조성할 계획인 어린이 북한문화공간 들락날락. 들락날락에서 즐겁게 뛰노는 아이들을 보니 아이 하나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난 옛날 옛적 아프리카 속담이 떠오르네요.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인 어린이들의 꿈을 쑥쑥 키워줄 부산시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쭈욱! 지금까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날아다니는 북이었습니다. 끼록!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